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주로 파주월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29장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에서 재검표장의 사진을 찍는 조건으로 재판에만 사용하기로 그렇게 서약서를 썼던 모양입니다. 선관위의 해명성 중앙일보 기사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만 갖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의 알걸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김소연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들은 한 장 한 장이 아주 특별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마치 천년 기념물 같은 점검물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29장 가운데 7장만 다루고 또 나머지는 계속해서 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논평은 첫 번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붉은색 화살표가 찍혀있는 그런 이상한 투표지 원본을 지금 여러분들은 사진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 원본 사진은 처음으로 공개된 겁니다. 이런 투표용지를 그러니까 2020년 붉은 화살표가 찍힌 그런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그런 선거 관계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어떤 투표인이 그것을 그냥 기표소에 들어가서 만년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 사전투표지는 투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입니다. 자연스럽게 개표소에도 없었던 투표지인 거죠. 4.15 총선 이후에 제작되어서 투입된 겁니다. 그것도 인쇄되어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장 묶음으로 묶어진 투표지 다발입니다. 투표함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는 저렇게 빳빳한 싱건 다발과 같은 모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측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인쇄 이후에 재단기로 자른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빳빳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투표지의 하중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름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초록색 비례대표지 투표지가 중복으로 찍힌 투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초록색은 원래보다도 아주 옅은 색깔입니다. 인쇄 특성상 수십 장의 비슷한 그런 중복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출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장 한 장 금수 과정에서 다 제거되고 실수로 이렇게 한두 장 정도 남은 것이 이번 재금표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실수로 남은 중복 인쇄된 투표지입니다. 그러나 인쇄 특성상 이런 것이 수십 장 아마 찍혔을 겁니다. 수십 장이 계속 찍혀 나가는 과정에서 초록색이 점점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사전투표지는 여러분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이상한 투표지리를 투입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제외하면 물론 거짓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거짓말은 전문가들이 다 거짓말인지 아는 겁니다. 선관위가 구질구질한 혜명이나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 여러분들 홍보성 선관위 혜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눈에는 어쩌면 이렇게 유치한 것을 신문에 도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알고 모르고 쓴 심새롬 기자라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 것을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가 그런 것을 기사로 짓는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기자 정상적인 언론사면 도저히 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찌라시에도 싫을 수 없는 것을 싫은 겁니다. 훗날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보시죠. 이것은 완전히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 나온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들입니다. 요즘은 선관위가 형상복원 투표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겨놓더라도 그것이 다시 원래 행대로 돌아간다. 종이의 재질은 절대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인쇄해서 대량으로 투입한 정금물들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김소연 변호사가 제공한 현장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후보에 찍힌 기표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투표자는 당일 투표에서 저렇게 기표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관위 측은 저것이 정상이라고 우기겠죠. 저건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자석처럼 사전투표지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지는 앱손 프린트를 사용하고 롤 용기를 사용하니까 상하가 분명히 절단된 잘린 상태에서 투표인에게 한 장씩 한 장씩 교부가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붙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전투표소에서 없었던 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상한 투표지입니다.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관위가 해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보시죠. 사전투표지는 앱손 프린트로 출력되기 때문에 롤 용기가 반드시 사용되고 위와 아래가 분명히 잘립니다. 상하가 절단이 돼서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서 롤 용기로 만든 그런 영수증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아래가 분명히 잘립니다. 저렇게 상하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석투표지가 4차례의 재건 표장이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인쇄해서 대량으로 집어넣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소에 없었던 투표지, 투표인이 직접 투표하며 넣지 않았던 투표지들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증거들입니다. 한 장을 보면 수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투표 성향을 또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불과 한 천 명 정도의 표본 집단, 천 개 정도를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정에서 감정 목적으로 채택된 한두 개는 그 한두 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가 아니고 그 한두 개가 모집단, 실제로 투표지가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일종의 지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무슨 자석 투표지가 10장을 채택했다, 배추잎 투표지가 3장이 나왔다, 무슨 1장 투표지가 5장이 나왔다. 이 3장, 4장, 10장, 5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거의 통계로 보면 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백만의 투표 성향을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바로 감정 목적물이라고 할 대법관들의 채택된 몇 장을 통해서 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뭘 더 설명하고 뭘 더 재판을 하고 야단법석을 뜰 겁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